한 번 더 체크타임을 찾아주신 손님은요 결혼 48년차 연예계 소문난 로맨틱 인꼬부입니다 배우 한인수 씨와 아내 황선혜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한 번 체크타임을 통해서 인사 대효된 거 무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진짜 멋있어요 동굴 목소리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다 되는 거죠 수줍음이 아직 많으세요 저는 한인수 선생님이 굉장히 근엄한 이미지시잖아요 굉장히 멋지신데 그런데 이렇게 인꼬부부인지는 몰랐습니다 일인이 너무 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내분과 뽀뽀를 하신다고요 어머나 이거 사실입니까? 어머나 가능합니까? 우리는 저녁에 잘 때 잘자 뽁 인사하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? 뽁 인사하고요 뽀뽀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나갈 때 출근할 때 뽀뽀 한 번 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? 젊으셨네 저는 이제 제가 잘 알아서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잘 알아서 하거든요 아주 잘 알아서 하구요 감사합니다.